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아까 긴장된다고 하신 분들 누구였지? 누구였죠? 그러고보니까 세븐틴 유니 부석순에서 승권씨만 못나오셨네요 제가 그럼 막내니까 석순 뒤로 갈게요 아 그럴까요? 석순 뒤로 가서 석순 뒤로 오늘 거침없이 다같이 불러볼까요? 갑자기요?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거죠 거침없이 나 걸어가지예 거침없이 나 날아가지예 오케이 이야 진짜 컴슈 지금 아 예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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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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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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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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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누나 불러주신거 난리였었는데 영스 누나들 난리나게 한번 불러주세요 표시부터 아 영스 누나 아 뭐 영스 누나 영스 누나들 난리나게 해달라가지고 아 누나 영스 누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나 생각해도 못해 오늘부터 제 이름은 최영스입니다 아 영스 누나 영스 누나 도겸에게 뺏고 싶은 한가지는 콧날 네네 더 콧날을 베이고싶다 화살국 이친오륙님이 도겸이 콧날이 최고죠 저 도겸콧날로 5박 6일 등산 갔잖아요 갔다 가신 분이구나 하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넘ction 아 됐죠? 남꽃인가? 오케이 죄송합니다